경상남도가 규제자유특구 두 곳을 신규로 지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도는 이번에 선정된 수산부산물 재활용과 생활밀착형 수소 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가 각종 규제 제약 없이 시험과 실증, 개발이 가능해 관련 산업의 발전과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앞서 지정된 무인 선박과 차세대 스마트 공장, 암모니아 선박 등 3개에 더해 이번 신규 지정으로 규제자유특구가 5곳으로 늘었습니다.